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드린 4.3 특별법의 위원인가 라는 이 책에 저 뒷부분에 가면 두 장의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사진을 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이 철창이 있고 철창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 철창 안에는 조그만 비석이 이렇게 하나 쓰여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 비석에서 철창을 걷어내는 장면입니다 이 비석을 철창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고 철창을 걷어내는 장면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내용을 제가 소개를 우선 내가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1일자 2022년이니까 재작년이죠 인터넷 신문 제주의 소리 사회면 뉴스에 어성생하늘 누리공원 인근에 설치된 제주 4.3 학살 주범 박진경 추도비의 감옥이 설치됐다 역사의 감옥에 가둬 무고한 도민들을 학살의 구렁텅이로 미루는 죄를 묻겠다는 제주 4.3 단체와 시민사회의 움직입니다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는 제주의 소리 신문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추도비 설치 장소인 제주시 연동 공설묘지 현장을 방문해 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다 박진경 대령 유족회와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등은 제주 좌파 단체들의 이 같은 만행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고 제주도 보훈지청에 신고하여 보훈지청에서도 제주도 좌파 단체들을 형사고발하였다 제주도 경찰서에서는 제주 4.3 관련 16개 좌파 시민단체들을 수사 중이며 자진 철거를 거부한 문제의 철창 감옥은 22년 5월 20일 4시 강제 철거되었다 죽은자를 기리는 비석에다가 철창을 감옥을 씌우는 말하자면 무당굿을 하고 있는 것 우리나라 좌파 단체들이 왜 이 박진경이라는 사람이 4.3 학살의 주범이다 이렇게 되는 제주 4.3에서 소위 반란군을 학살한 주범이 박진경이기 때문에 이 좌파 단체들이 이런 쇠사슬로 감옥을 철창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가두어 놓는다고 이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참 이런 무슨 영화 파묘 같은 이런 어축음이 없는 무속이 없죠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박진경이라는 분은 실제로 어떤 분일까요? 이분은 학살의 주범인가요? 학살이 있기는 했나요? 거기에 답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들은 왜 진실을 은폐했나 제주 4.3 사건과 박진경 대령 나종삼 박철균 공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 저런 것들을 보면 기분이 안 좋죠 마치 무슨 주술을 하는 것 같잖아요 멀쩡한 비석에다가 철창을 돈들여서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그게 너는 감옥이다 하고 갖다 놓는 거 저주와 주술 놀랄 일이잖아요 박진경은 누구냐? 미 군정당국의 명령에 따라 48년 5월 6일 제주도 구연대장으로 부임하여 6월 18일 새벽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 제주도 폭동 반란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할 때까지 정확히 43일 동안 제주도 현지에서 후방지역 작전 중에 하나인 대유격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던 지휘관이다 박진경 대령은 공산폭도 100명을 놓치더라도 무관 주민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보호지침을 내려다 보내라다는 이 내용은 이 최명신의 정언입니다 최명신은 유명한 장군이죠 베트남전에 갔던 자기가 제주도 소대장 시절 연대장이었던 박진경 대령의 주민보호지침에 영감을 받아 파월 한국군 사령관 시절에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1명의 주민을 다치게 하지 마라는 지침을 하다랬다 2001년 4월 2일 박진경 대령 추모식 중에 최명신의 추도사에도 같은 내용이 언급이 된다 하고 각주가 달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초기에 4.3을 진압하고 소탕하기 위해서 5월 6일부터 미군정청의 지시명령에 따라 내려가 있었는데 6월 18일 날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박진경 대령의 진실을 밝히는 이 책입니다 그 43일 동안에 박진경 대령이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관한 또 어떤 작전을 하고 어디에 작전을 나가고 했던 아주 소상한 기록입니다 사실 이 박진경이 누군지도 모르는 보통 우리의 독서 대중으로 박진경 대령의 낱낱의 생활을 밝히는 그 당시에 43일간의 기록은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쩌다가 학살의 주범이 되어 가지고 제주도 희생자 측 소위 희생자 측을 주장하는 좌파 단체들의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원에다가 그런 쇠창사를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 씌워놓고 진실을 바로 잡았다 하고 제주의 소리 아까 그 신문은 쓰고 있고 이런 거 무슨 주술도 아니고 발간사 박진경 대령에 대한 사실관계 바로 알기 박진경 대령 외국의 결정적인 지금 박진경 대령을 학살자라고 하고 있는 것은 KBS 제주 등 제주도 내 주요 방송매체 재민일보 제주의 소리 등 주요 언론 4.3 평화재단 기념관 등에서 박진경 대령을 4.3의 학살자로 외국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발은 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남노당 대책회의 사실을 4.3의 공식기록 4.3정부보고서에서 고의로 받들인 것이다 4.3 공식기록 4.3정부보고서를 쓸 때 5월 10일에 있었던 남노당 대책회의 사실을 고의로 받들였다 박 대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던 미군정의 추청과 경비대 총사령부의 명예에 따라 4.3사건 이후 제주도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48년 5월 6일 부임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남노당 중앙당의 정치지도원이 제주도에 도착했고 5월 10일 남노당 대책회의가 열려 그 자리에서 박진경의 숙청을 결정했다 이 명확한 증거가 남노당 제주도당 무장폭도의 내부기록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공식 보고서에서 누락시킴으로써 남노당의 지시로 지속상관 박진경을 암살한 남노당 프락치 암살범 일당들을 마치 정의를 구현한 열사들인 것처럼 둔갑시킬 수 있게 했고 제주도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노당 프락치였던 박진경의 부하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박진경을 암살을 했는데 그 암살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마치 박진경이 학살자이기 때문에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한다는 말하자면 일종의 역공작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지금도 통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 1988년 공개된 김인열의 유고는 이 제주도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났는지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서울의 일반 보통 사람들은 또 전국의 대한민국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이름입니다 김달삼 정도 그런데 이 수도 없는 새로운 이름들이 마치 굉장히 어떤 역사적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금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김인열의 유고는 박진경을 악마하는데 기름을 부었다 김인열은 자신의 기억이 생생했을 시기인 4.3사건 직후인 6월 동족의 피로 물들인 제주 참전기를 쓰고 8월 초에 국제신문에 기고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 기고의 내용과는 엄청나게 달라진 내용의 유고가 공개됨으로써 역사를 철저히 왜곡했다 어처구니 없게도 문재인 정부 보고서는 이 48년 8월 달에 생생한 기억 속에서 쓰여진 기고를 묵살하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유고를 원전으로 해서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진경 대령을 제주 학살의 원흉이라고 만들어낸 어떤 종류의 근거 신랄 같지만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이 박진경 대령이 취임사에서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제주도의 폭동을 진압하고야 말겠다 소위 30만 제주도민 희생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유고라는 40년이 지난 시기에 나온 거기에 일부 표현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제주도민 30만 희생설은 범행 후에 피신했다가 극적으로 체포된 박진경 부하들인 암살범이자 반란범들의 구차한 자기 변명에서 비롯된 누구도 이들 누구도 박진경 대령이 취임사에서 도민 30만 희생설을 언급했다고 정언하지 않았다 48년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박진경 암살범 재판에서 문상길 중위는 당시 남노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이 제주도민 30만을 위해서 박 대령을 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한 것을 손선호 아사는 박진경 대령이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박멸하자고 작전방침으로 말한 것처럼 진술한 겁니다 재판정에서 사형선고를 눈앞에 둔 주범 문상길과 손선호가 최후 진술로 할 수 있는 말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제주도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학 올세월은 자신들이야말로 30만 제주도민의 편에 서 있고 30만 제주도민을 죽음에서 구하는 사도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박진경이 제주도 재임했던 시기는 48년 5월에서 6월까지 4.3 사건 초기 단계로 남로당 무장세력의 공세기 정부 보고서에 기록된 월별일 희생자 신고 현황은 5월에 289명 6월에 157명 이 제주도의 희생자가 늘어난 것은 48년 10월 이후 11월 계엄령 선포에서부터 49년 1월까지 그때 희생자가 2천 명 이상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박진경의 부임기간 이 43일 동안에 사망한 사망자 숫자는 25명에 불과 어떤 보고서에도 48년 10월 이후에 사망자가 급증하는데 박진경이 제임한 5월 6월에 대규모 확살이 있었다고 이렇게 30만 명을 죽이더라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말이 도대체 왜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게 이제 궁금하죠 야 그 박진경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불과 재임기간이 43일에 불과하고 또 이 사람이 그 기간 동안에 교전 중에 사망한 상대방이 사망자가 25명이었는데 대량 학살로 모은 이유는 뭐냐 이유가 있겠죠 박진경이 4.3 사건 왜곡의 표적이 된 이유는 미 군정의 4.3의 책임을 증가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4.3 평화재단에서는 계속해서 4.3 사건에 대한 미국의 사과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회와 미국의 사과와 미 군정당국의 과실인정은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에게 온전한 정당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진경 대령의 진실을 역사에 남기며 하고 머린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남의 출신이군요 개인적인 기록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비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인사국장으로 재임하고 그 다음에 남로당과 제주도에서의 좌우 갈등 박헌영과 남로당 투쟁 제주 4.3의 발생과 4.15 남로당 제주도당 대응 미 군정의 대응 미 군정 대책회의와 제11연대 이동 남로당의 50선거방해 제9연대 일대대의 집단탈영 미 군정의 진압작전 준비 박진경 대령 암살범 재판과 암살의 배우 이런 내용들은 좀 나옵니다 어떤 개인의 신원을 위한 기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책의 내용도 부피도 꽤 되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봐라고 권하기는 조금 미안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진경 대령이라는 분이 제주도민 30만 학살이라고 하는 엉뚱한 불과 거기에 43일 동안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 그게 인민군들의 제주도 유격 반란군들의 공색이었고 그때 사망자가 25명에 불과한 건데 30만 사망설로 왜 부풀려졌나 하는 또 그 사건의 이 박진경을 가해자로 만들면서 이 사람의 추모비에다가 이런 감옥까지 만들어서 씌우는 그야말로 주술적 거짓말에 기반한 주술이 제주도에서 행행하고 있다 좀 오삭한 얘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박진경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하고 또 이 책을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